한 번도 일본한테 진적이 없어서 더 기를 죽이자. 친한 선수들이 있다면? 염해선 선수라고. 염해선 선수도 똑같이 생각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이역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구시청 핸드볼 컬러풀 대구의 정유라 선수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또 한일전을 하셨었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임하셨었는지? 제가 운동을 이때까지 하면서도 한 번도 일본한테 진적이 없어서 오 진짜요? 승리 아이콘, 승리 여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일본이랑은 무조건 이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일본에서 하는 만큼 더 기를 죽이자. 끝나고 싶으면 자축 파티 같은 거 하셨습니까? 너무 저희는 당연한 거라서 그냥 아 내가 해보겠다. 응 할 거 했다. 1인분씩 했다. 파이팅. 그럼 숙소는 좀 어땠어요? 침대 때문에 약간 골판지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한 며칠 쓰니까 조금 내려앉더라고요. 거기에 붙어서 이렇게 잤거든요. 무릎 부상이 이제 고질적으로 있으시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 뭐 재활을 하면서 이럴 때 좀 어떻게 좀 의지하거나 이겨내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가족이 제일 다음에 기독교라서 아 모태신앙이신 건가요? 아 진짜요? 그럼 부모님도? 네. 대대로 이렇게. 어... 그건 순방인데. 어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어설프게 안 할 척 가면 안 되는데. 조금 곤란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만. 스웨덴전에서 이제 감독님의 그 약간 막말 이런 게 조금 이제 인터넷에 좀 뜨거웠었는데 받아들인 입장은 좀 어떠셨었는지. 우리가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다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선생님의 스타일도 모르고 이러한 핸드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받아들이고 뭐. 제가 뭐 편 드는 건 아니지만 뭐 안 풀릴 땐 누군가 또 책 짓고 휘두를 때 있으니까요. 아 그런거요. 또 내년에는 아시안게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출전 의사나 계획이 있으신지. 대구에서 이제 계약이 내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아시안게임까지는 제가 이제 몸이 되면 그까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정도 이제 커리어나 이렇게 인지도 정도면 탐을 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부상이 또 너무 많았고. 대구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저를 이렇게 이해하고 대우를 이렇게 해주는 건 대구뿐이지 않을까. 솔직히 다른 팀에 가면은 더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그 팀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스카웃 때는 그 값을 해야 되니까. 여기 친정이니까 저 지금 기복이 있어도 우리 식구니까 괜찮은데. 주로 언제 좀 부상이 좀 많이 생기죠. 격하기 때문에 점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스텝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스텝이요. 그리고 몸싸움 허용이 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의 몸싸움이 좀. 포옹을 해야 돼요. 파울을 해야 돼요. 그럼 확실히 세계무드에서는 좀. 그럼요. 친구들이 사이즈가 다르니까. 바로 엑스라지로 달려야 되니까. 근데 핸드볼도 약간 이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리그도 지금 겨울에 11월에 개막하잖아요. 핸드볼만의 좀 매력이 있다면. 액티비티하게 조금 더. 일사불란한군요 뭔가. 박진감도 더 넘치고. 그리고 득점도 이제 많이 하고 하니까 더 재밌지 않을까. 보통 스코어가 어느 정도 나오죠. 많이 나오면 30골이 넘죠. 이제 리그를 앞두고 컬러풀 대구 시청팀의 강점 매력이 있다면. 살짝 홍보입니다. 일단 솔직히 키 큰 선수들은 없어요. 근데 작고 빠르고 센스가 넘치고. 손발이 잘 맞기 때문에.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 올해 혹시 한 몇 위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중간춤이 갔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던져서 괜찮아. 그래도 플레이오프까지만 갇아보자. 얘들아 알겠지? 팬분들이랑 좀 자주 소통하시는 편인가요? SNS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림픽 때 되게 많이 응원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답장을 다 드렸어요. 오 댓글 달았어야 되는데. 아이씨. 그게 너무 감사하긴 하는데. 제 마음의 빛으로 꽂히는 말들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유라가 핸드폰을 하지 않았다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영화배우. 이게 얼굴이 예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신뢰도가 떨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액션 해보고 싶어요. 약간 이시형이 있는. 나 그 생각했어. 딱 중심생겼어요. 액션배우 정유라. 충모로 이제 난리 났는데 이제. 좀 좋아하는 선수나 정말 친한 선수들이 있다면. 염해선 선수라고. 네.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예전에 런던 올림픽 가가지고 그때 친해졌어요. 염해선 선수도 똑같이 생각할까요? 아 지금 전화 걸어볼까요? 그럼 이제 경기나 훈련이 없을 때는 혹시 어떤 걸 하세요?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프리다이빙을.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제주도 가서 자격증을 따는 건데. 아시아 선수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손집을 해야 돼가지고. 저런. 자격증은 다음 기회에 해야겠군요. 오늘은 이제 대구시청 핸드볼팀. 컬러풀 대구의 정유라님 한번 만나서 인터뷰해봤는데요. 이제 남은 선수 생활 동안 부상 없이 좋은 활약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남일보의 이역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봐준 거 아는 데 아프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